안녕하세요. 저는 도연 전사각형 알기를 발표한 시험입니다. 사각형은 나, 가, 라, 마입니다. 기사각형 중에서 네 명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다, 마, 매, 나, 나, 다, 라, 마가 뒷사각형이라면 내 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입니다. 내 각이 직각이고 네 명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일단 여기가 12, 1, 2, 3, 4, 5, 6, 6, 7, 8, 8, 8, 8, 7, 6, 9, 총합에서 96cm입니다. 이것은 내일 저 발표로 마치겠습니다.